프린켓 그룹입니다. 오늘은 고양이를 색칠해볼 건데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이제 우선 얼굴은 칠했는데요. 이제 갈색으로 칠하는 거는 지금 먼저 다 칠하겠습니다. 그럼 몸통도 칠하겠습니다. 네, 갈색으로는 전부 다 칠했습니다. 다음으로 핑크색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색을 까먹었네요. 우선 핑크림 다 짓고요. 갈색 여기 손부분 까먹은 거 다시 하겠습니다. 손도 칠했고요. 다음은 진한 갈색인데요. 이 진한 갈색으로 이쪽 흰색 라인을 여기랑 또 여기를 이걸로 칠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색칠했고요. 이제 별을 한번 색칠해보겠습니다. 별이랑 달 자, 이제 노란색으로도 다 칠해졌고요. 이제 모자 이 모자를 파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. 파란색이 여기인데 네, 여기 모자도 살짝 진한색 파란색이더라고요. 우선 진한 파란색으로 모자도 칠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